이번 시간은 독해 제2부분으로 단문독해 올바른 내용찾기 관련 내용인데요. 주제는 주제, 처음과 마지막을 주목하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기를 보며 지문의 주제 내용을 추론하자. 보기의 내용을 먼저 빠르게 훑어보면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독해 2부분은 대부분의 지문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로 보기에 너무 편협해한 견해라든지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은 정답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번, 친친, 가족 간의 사랑은 B, 아이친, 남녀 간의 사랑보다 껑중여, 더욱 중요하다. 편협해한 견해이고요. B번에, 부친다 찐이니 아버지의 조언은 요시의 뜻스 약간 이기적이다.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10번에, 부모 또의 하이지더 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실, 부비엔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2번에, 부모 또의 하이지더 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셔, 환징, 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C번임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의 내용들이 모두 가족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한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C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진 내용으로서 따라서 지문의 내용 혹은 주제가 C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를 미리 파악해야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기 중 상식 정보 측면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 문장의 내용이 상식 정보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A번, 주이구어다, 바우신, 지, 과일의 유통기한이 주이장 가장 길다.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수잘, 야채, 채소의 한탕량, 당도가 띠위, 뭐뭐보다 적다. 주이구어, 과일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채소의 당도가 과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죠. 올바른 내용입니다. 2번, 수잘다, 러량, 채소의 칼로리는 단가오, 매우 높다고 했는데요. 채소의 칼로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낮다고 알고 있죠.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B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고요. C와 D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은 정답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B번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지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서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주로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다수죠. 그러므로 지문을 읽을 때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글의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 볼 텐데요. 예문과 해석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이 나왔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주제가 나왔음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저 투자자는 잉 마땅히 끈쥐 근거하여 쯔지 더 징지 주황황 자신의 경제 상황과 량리 얼싱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하며 진량 가능한 한 부여 해서는 안됩니다. 이츠싱 더 토로구어 도주진 한 번에 많은 투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주제에 관련된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나왔음을 아실 수가 있죠. 위 지문은 마지막 문장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분 주제 관련 문제는 항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정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의 첫 번째 지문과 바로 밑에 예문 보기가 나왔는데요.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자아팅, 자아육, 가정교육은 유의, 최우수, 자아육, 학교교육과 인간 마땅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비번에 부모의 꾸리, 부모님의 경여는 능랑 하이자 아이로 하여금 빙다, 지신, 자신있게 만든다. 이거 올바른 소리 맞죠? 이번에 하이자 아이가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대충 정답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B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격려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부모님의 격려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자. 사실과 다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정답이 될 수 없으면 유의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A와 B는 일반적인 견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C와 D는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과 주장임으로 정답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문의 주제는 부모의 격려와 신뢰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A와 B 가운데 A의 지문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B가 지문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B번이 된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확인할게요. A번 부야오 이룬 비애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 1번에 류이시 변호사는 단수어 받는다. 른만 존징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10번에 야오샹위 능숙해야 된다. 팅쥐 비애란다 이지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2번에 단화, 표시엔 추우, 대화는 나타낸다. 이거란 더 질기의 특디엔 직업적 특징을 나타낸다. 한 사람의 직업적 특징을요. 자 본문 올라가서 여러분 역시나 주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른만 장상 사람들은 주로 자주 늘 른만 비애란 다른 사람과 단상 지판 중 몇 분 정도 이야기하면 지우 그의 차이처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른만 더 질기의 상대방의 직업을 추측해낼 수 있어요. 어? 그럼 대화 중에 상대방의 직업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정답이 D번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봤더니 반두한 이러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끈쥐 근거하여 이거란 쇼화시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수어 배우신추라이다 주의의 특디엔 쪼추다. 직업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한 사람이 말할 때 보여주는 직업적 특징을 근거로 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확실히 D번임을 캐치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해설 확인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지문의 주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위 지문은 앞부분에서 먼저 현상에 대한 예시를 들었고요. 마지막에 현상의 원인과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일을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은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직업적 특징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는 정답은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기의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됐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주제는 항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자주 나온다라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